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비해 또 경제적인 충격, 감당이 안 되는 빚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경제적인 토대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고, 경제적인 몰락을 언제든지 안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간소한 삶, 그리고 철저하게 절약하는 생활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잡하고 고민하지 말고,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루틴을 딱 압축해서 그것만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남을 만나지 않고, 함부로 술자리에 가지도 않고, 술 마시지도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커피 마시고, 이왕이면 비대면으로 얘기하고, 대면 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만나는 것보다 점심시간에 만나는 게 좋고, 점심시간에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도 잊지 않다고 하면 그냥 전화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만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쓰는 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현찰이 깡패입니다. 돈이 목숨줄입니다.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명줄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내 돈 소중하듯이 남의 돈도 소중하죠. 내 돈 소중하다고 남의 돈을 쓰게 만드는 모습 또한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악착하게 절약하고 자기 돈을 아끼겠다고, 내 돈 천원 아끼겠다고, 회사 돈 많은 사람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기 어렵고, 언젠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모습들이 드러나서 회사에서 내몰릴 가능성이 크죠. 사람들은 우둔하고 바보 같은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라는 거죠. 판단하고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내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돈을 쓰게 만드는 이들이 있죠. 과거에 뭐 연예인이 자기는 커피 한잔 사는 거 아까워하고, 남의 커피 얻어먹는 건 되게 좋아하고, 자신은 되게 비싼 집에 살고, 남에게 베푸는 건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렸을 때 그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들이 좀 없었죠. 물론 그 사람의 사례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남들에게 내 돈 아끼면서 남의 돈을 더 쓰게 만든 건 아닌지는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돈을 아끼듯, 남의 돈도 헛돈 쓰지 않게끔 배려해 주고 챙겨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푼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히 대하면 삶이 그렇게 방상해지고 방만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절약하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우리 생활에도, 우리 삶에도 베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함부로 뭐 몇 억을 법니다라고 공짜 심리 요구하고, 경제적인 자연이 부자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들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멈추고, 촉을 믿고, 주변을 둘러보고 확인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자기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 이런 것들을 더 갖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나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보통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좀 더 오래 간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을 때마다 절대적인 신에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평소에 늘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남들이 이렇게 물어다 주는 그런 정보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고 느끼면서 내가 삶을,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힘도 길러야 되겠죠. 그럴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건강을 잘 챙기면서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버티면 그래도 나중에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갖춰가지 않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바보처럼 우직하게 우둔하게 앞으로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박장에서 항상 돈을 버는 사람은 타짜가 아닙니다. 타짜는 손도 잘리고 신체 장기도 빼앗기고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다 읽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얻는 정말 드라마와 같은 영화의 결말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지만 보통의 경우에 타짜들의 삶은 계반이죠. 몰락하죠. 정말 그 도박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조용히 광을 파는 사람 혹은 그 하우스장을 임대해준 사람, 임대인이 돈을 버는 거죠. 정신발짝 차리고 변동성이 심한 이 힘들고 어려운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바보처럼 한심해 보여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주식에서는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보다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배당받는 고비당 우량주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게 좀 더 확실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술, 담배 안 하고 돈 버는 공부하고 금수하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크죠. 남들이 얘기한 남들의 잣대로 본 높은 직급, 높은 연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만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밑바닥을 쳐도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금수하게 살고 삶의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놓으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싸할 수 있다는 거죠. 집 주변을 산책만 해도 커피 한 잔에 움직이는 것 정도 산책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고마워할 수 있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고급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하고 국밥 한 그릇 먹는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죠. 좀 고집스럽고 우직해 보여도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분야에서 바닥을 철저하게 다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고집스러움, 인내심, 끈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이보다 우직하고 멍청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이 엄청나죠. 온갖 일들이 다 달라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기치고 뒤통치고 현혹시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우둔하고 모자라고 한심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땀 흘리고 노력해야겠다 생각 그리고 조금 더 애써야겠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게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티가 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겠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적고 이렇게 적은데도 저한테 댓글로 욕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댓글로 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 제 의지대로 저는 저대로 공부해서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계속 생각을 하죠. 박홍기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가르침도 없고 또 제 나름대로 기관 보고서도 보고 뉴스도 보고 나름 저의 생각을 좀 곁들여서 얘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죠. 누군가한테 지적받아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의지가 꺾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시작이 한 이상 끝은 보겠다. 끝은 제가 죽을 때까지다. 앞으로 5년 뒤에도 영상을 찍는 것들을 하고 있을 거고 10년 뒤에도 하고 있을 거고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하고 있을 거다. 다만 횟수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횟수가 하루에 두세 번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활에 일부러 반영을 해서 매일 해나가겠다라는 거죠. 뭐 부득불 저한테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빠뜨리지 않고 매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 다짐을 하는 거죠.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 이걸 위해서 남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제가 저녁에 술자리든 아니면은 저의 다른 시간들을 포기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한테 독려하고 자극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야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앞으로 제 인생을 지금도 많이 모자라고 우둔하고 답답하지만 앞으로 계속 추측해 나가겠다. 쌓아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비록 바닥에 있지만 저 밑바닥이지만 언젠가는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오늘도 쉽게 안 무너지겠다.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좀 더 간소하게 살면서 좀 더 제대로 된 삶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자신의 삶을 탄탄하게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